수산업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산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합니다 바다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꿈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쉼없이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말입니다 1970년 부산 자갈치시장 영도상회에서 시작된 우리의 항해는 끝없이 이어진 수평선처럼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와 수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래의 밝은 항로를 개척해갑니다 우리는 첨단시설을 비롯한 국내 최초의 자동화 활어 필렛 가공설비를 통해 수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스마트하게 열어갑니다 바다를 품은 먹거리를 인류의 품에 안기겠다는 굳건한 신념 식탁에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영원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직한 윤리경영과 투명한 기업문화 그리고 창의적인 상상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긴 소중한 가치들 그 가치를 건강하게 갖고 갈수록 우리가 이끌어갈 어업은 더 풍성해집니다 미래는 곧 바다이고 바다는 곧 미래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친환경 수산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미래 설비의 구현으로 뉴 패러다임을 써내려갈 이 공장 그곳에서 힘차게 펼쳐질 수산업의 명맥 우리의 갈망이 담긴 이 공간은 더 큰 꿈을 위한 디딤돌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미래의 수산업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우리는 대답합니다 인류와 바다가 하나로 모여져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바다와 미래 그리고 인류를 긴밀하게 잇는 우리는 은하수산입니다